좋다, 여기. 생각보다 좋은데? 나가지 말까? 여기서 먹고. 생각보다 좋은데? 여기서 놀아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디로 가는 거야? 저 앞에 있나 보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야? 괜찮은데? 야, 나 숙소가 좋은데. 도마뱀은 나올지도 몰라. 맞지? 간판 같은 건 없네. 봉투 안에 사진이랑 똑같아요. 여기 맞아요. 사진 봤었어요. 입구가. 이쪽인 것 같다. 아, 여기 있네. 별로 여기네. 여기 있다. 진짜, 진짜 세트장 같아, 세트장. 어. 아, 이게 동이 몇 개 이렇게 있나 보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런 데 좋다. 그렇지, 닭 봐. 여기 좋다. 어머, 어머. 약간 세트장 같은 느낌이네. 오, 어둡은, 베벅이 아니야. 좀irect xen곡을 nutelle. 감사합니다. 점점 더 свет이 Series six이니깐. 오늘, 일요일 날 기다리고. 음배의 작은되어. 아, 가살되어. 오, 어. 오, 오. 들어간, 하나, elbow.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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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내가! 어머, 잘 돼 있네. 어머, 진짜. 옛날 막 그런 느낌. 예쁘다, 여기. 근데 좋다. 괜찮아.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예쁘다, 그럼 집이. 진짜 세트장 같아, 세트장. 동이 몇 개 이렇게 있나 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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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런 데 좋다. 여기 좋다. 동남아 왔다. 야자 수두박 있고.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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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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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컴 투 마 하우스. 여기가 제 카챈업? 네, 여기가 제 카챈업? 네. 아, 제 카챈업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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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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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지, 자, 자. 그렇지. 맞아. 야, 봐. 성균이 돈이 많으니까 양반 그냥 싣고 올라가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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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돈이 많아. 와우. Are you okay? Yeah, it's very good. Before it was my room. Ah, yeah? Yes. So one bed in. So one bed and one bed in. You can use two people too. This room. Yeah? Ah, 나머지는 바닥에 자고. Ah,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자는 거구나. How many? How many is it? One. Three? Four? Four, four. Okay. Yeah, it's enough. Where is the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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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hroom. Follow me. Please, follow me. This is toilet. Toilet? Yeah. And bathroom, shower. Ah,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Follow me, please.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Yeah. Yeah. Okay.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You can. Okay. Really? You can cook it?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주방도 있어? 어머. 여기서 요리하면 된다고. Ah! You can. Okay, thank you, thank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You can cook it. Yeah. 어머, 진짜 옛날 막 그런 느낌. 예쁘다, 여기. 아, 부엌이구나. 어머, 잘 돼 있네.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거구나. 근데 좋다. 어, 괜찮아.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주방도 있고. 예쁘다, 집이. 우리 저녁에 여기서 뭐 맥주 먹어도 되겠다. 야, 이런데 또 괜찮다. 그치? 여행 끝날 때까지 일출보고 와. 이거랑 좀 어울리는 거고. 그거야. 아, 좋아요. 오케이. 굿나잇. 굿나잇. 왜? 야, 나 이렇게 또 씻어도 나이 들어 보이는 캐릭터는 오랜만이야. 어. 동이가 똘똘해. 응. 제가 리더의 기질이 있다니까요. 그때 만났을 때도 도연 선배님 아니면 아무도 계획 안 하겠더라고요. 준비도 안 하고. 그래, 우리끼리 얘기할 때 막 그랬지. 나도 가족하고만 갈 때 해. 가족하고 갈 때는 나는 시간대별로. 응. 나도. 그렇지. 그래서 잘 안 가. 아유, 도연아 고맙다. 그래, 쟤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네. 남 있는 분이고 우리 둘이랑 다른 게 없는 애야. 그래. 오늘 너 도연 챙겼니? 네, 있어요. 그래. 그래, 그것만 잘 하면 되지. 로밍이 됐니? 안 돼요? 모르겠어요. 너 자동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좀 늦어요. 어? 좀 늦어요, 늦어. 로밍이 안 되니까 알아볼 수 있는 게 없다, 선배님. 로밍 아직도 안 돼? 네.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저씨. 저 여기 아까 지갑 품절 챙기셨죠? 내가 품절을. 얘 안 돼, 얘 안 돼. 진짜 깜짝 놀랐잖아. 네가 설정은 안 했었어? 네. 야, 나 이거 번호 모르면은 이거는 국제 김차를 와야지 푼다. 여기 사장님한테 벤지로 끊어달라 그래야지, 뭐. 형, 여기 끊어버려.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어, 지금. 일단 밥을 먹으러 가시죠. 가자, 가자. 남이야, 아직도 전화 안 돼? 일단 포기했어요. 그래? 형이 뭐 하나 줄 테니까 갖고 있어. 남이야, 자. 우리 애들 건데 내가 빌려왔어. 좋아해. 제가 준비를 한 장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것은 무전기예요. 현지에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도 아마 훨씬 더 빠른 통신이 가능해서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챙겨봤어요. 우리 애들 건데 내가 빌려왔어. 좋아해. 그래도 한 2kg, 3kg 돼. 알았어, 알았어. 갖고 있어. 미쳤어? 13년차 캠퍼야. 형. 이거 우리 애기들 건데 내가 빌려온 거거든. 뭐야? 우와. 네가 갖고 온 거야? 선배님이 가져온 거야, 선배님이. 여기서 준 게 아니에요. 황진이 형 나오세요, 황진이 형. 황진이 형. 이거 누른 거야, 가운데? 가운데 동그란 거. 야, 여기요. 어제는... 아, 이거 코츠도 있고.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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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스. 저거, 저거 약간 유명한 건데? 아, 그래. 저거 봤어. 저거 맛있어. 저것도 하나. 내일 점심부터. 우와. 우와,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족발도 있다, 족발. 이거 생선이구나, 생선이구나. 오, 이거 맛있겠다. 배고프다, 그렇지? 다 꼬치네, 꼬치 위주로. 아, 배고파. 선배님, 배고파요. 일단 왔으니까 쌀국수 하나 먹을까? 아, 좋죠? 좋지, 좋지. 뭐든 다 좋지. 두유 헤브 노들숲? 노들숲. 아임 원 헤브 노들숲. 두유 헤브 노들숲. 라이스 노들. 노들숲. 오케이. 여기서 일단 형, 국수 하나를 먹고.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배를 일단 좀 채워야지. 아, 그리고 이 시장을 가면 아빠들이 애들을 오토바이 태우고 식당에 가. 쌀국수 먹으러. 아, 쌀국수 먹으러. 어, 거기를 내기 빈자 학교로 등기로 시키는 거야. 근데 형, 그게 진짜 맛있어. 약간 적셔 먹는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국수에. 근데 여기 석판은 뭐 국수 같은 것도 맛있거든. 아, 여기가. 아, 여기가. 라면이네, 약간. 라면이네. 응? 앉아, 앉아. 앉아? 아이고. 형님, 저희는 마음대로 일어나고 해야지. 응. 엉. 어, 여기다. 비슷한 거야, 그렇지? 면만. 그럼요. 오, 응, 그럼요. 오, 응. 오, 응. 막, 깐장. 오, 응. 아, 빨리! 엄청 빠른데? 어, 형 그럴듯해! 맛있게 생겼어! 맛있게 생겼어! 형, 드세요! 네, 먼저 먹어요, 먼저 먹어! 네, 그렇죠! 이거를 먹어보고 여기 뭐 양념 같은 거 있어. 이런 거 넣어서 먹어도 되구만, 형 그렇거든요? 약간 이게 고추... 소스가 왜 이렇게 많아? 원래 이렇게 많이 넣어 먹어. 그리고 약간 다득이 같은 거. 그것도 괜찮다. 다득이다, 다득이야. 음! 아, 맛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아... 약간 새코맛 맛있네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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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 되기야, 다 되기야 보인다. 이게 다 되기예요? 너무 많아, 매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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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맛있다. 약간 한국 가면 생각날 맛 같은 느낌인데 살짝 들어. 육수가 맛있네요, 그래도 먹다 보니까. 아까 다데기가 나는, 다데기 넣는다는 맛이 확 달라졌다. 어, 맛있어. 근데 형, 이 맛이 조금 달라. 태국이랑 베트남이랑 캄보디아랑. 캄보디아 맛은 국물이 좀 다르지? 완전 달라, 완전 달라. 라면 어때? 저 진짜 배고파서, 진짜 다 먹었어. 맛있지? 맛있다. 저기서부터 안주거리를 쭉 찾아보자. 형, 꼬치? 응? 꼬치? 한번 도전해봐. 도전해볼 만하지. 베스트 딜리셔스 푸드.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어떤 게... 어떢.. 닭을 안 시키지 않았어요? 닭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았어요? 이게 치킨인가? 치킨이에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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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펜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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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 포리안 페이머스 액터 눈을 감아보며 그만해 내게 보이는 냄새 그러면 저거 두 개, 이거 두 개 사갈까? 그래, 그래, 그래 두 마리, 이거 두 마리 사고 여러 가지 사가도 돼? 그래, 두 마리 사 너네 먹을 것도 사야지, 너네 상승 안 먹는데 우와, 이건 뭐야? 소세지인가?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여기 소세지 있다, 소세지 아, 소세지 어린이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충청 잔디 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 오늘은 이렇게 저렴하게 딱 먹고 우리 꼬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어